최고다 정말 최고다 미안해 노래 여기 있어가지고 야 자꾸 여기서가 못 맡겨내네? 그러면 나도 여기서 좋아 나도 사랑해 나도 신게 사랑해 재미있어요? 재미있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재미있으세요 즐겨주시니까 저희 빌리도 가기가 싫네요 그러니까요 가기가 싫네요 빌리 여러분 그쵸? 네 이번 기회에 많이 입덕하세요 여러분 하셨죠? 많이 많이 입덕해주세요 좋다 좋다 안녕 그럼 저희 누구 해볼까요? 네네네 2학년 3학년 오우 아 그거 좋다 아 실은 저희도 아까 뒤에서 선배님이 앞에 선배님이 하시는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어떤건줄 알고요 자 1학년 소린 소리질러 다 1학년 인데요? 예쁘다 다 1학년 다 1학년 아니야? 1학년분들 열기 대박 오케이 지울 수 없다 2학년 소리질러 창춘이다 3학년? 좋아요 3학년 소리 질러! 최고가 하람이 4학년 가볼까요? 4학년 가겠습니다 4학년 소리 질러! 뭔가 좋은데요? 숫자는 적은데 제일 뭔가 에너지가 역시 선배님들 그럼 모두 다같이 소리 질러! 좋다 좋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뭐 하나를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거 해볼까요? 여기서 준비지 않아요? 어디서 준비지 않아요? 어디서 준비는데? 어디서부터 링마벨! 좋아요 저희도 그 에너지 못지않게 에너지 넘치는 링마벨 월더콜릿 보여드리겠습니다 락 사운드 신나는 곡이니깐요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앞으로 저희 빌리가 정말 다양한 좋은 곳에서 많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깐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빌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링마맬도 아까 긴가민가요처럼 같이 호응을 해주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링마베 하면 링마베 이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한 번 연습 가겠습니까? 자 우리가 링마베 세트 링마베 와 너무 좋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 같이 무대를 한 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로 선결대에 와서 영업 축제 빌리와 함께 여러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로 빌리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선결대 파이팅! 빌리도 파이팅! 그럼 저희는 이번 월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빌리빌리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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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